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키판입니다. 제가 깜짝하고 나타난 이유는 저희 소녀시대의 세 번째 일본 싱글이 드디어 발매됩니다. 제목은 바로 미스터 택시. 미스터 택시 택시 택시. 미스터 택시라는 곡인데요. 정말 재밌는 리듬과 재밌는 멜로디로 어우려진 곡인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한 곡이고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굉장히 신나고 기대됩니다. 저희 퍼포먼스 그리고 안무 꼭 기대해주시고요. 미스터 택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